아 젓가락 안쓰면 되면 담배 깎으러 먹을게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렇죠 젓가락 도구를 사용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아무것도 못습니다 근데 저 새끼는 돌대가리인게 젓가락을 쓰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 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배운 새끼들은 그냥 편의점 알바생이 나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발 아 뭐야 200개라고? 뭔데요? 뭔데요 형님? 뭡니까? 형님 뭡니까? 콜라도 부어라 아 그런것 좀 그만해 아 개새끼가 장난개절나봐 아 이거 체새 해주세요 5초 5초 4초 3초 2초 1초 4초 2초 4초 4초 5초 4초 4초 5초 아 개 x같네 나만 뭐야 심아 난 뭔제야 농담 아니라 아... 촉갔네 진짜... 됐죠? 아마도! 제생각! 한방울 있었잖아! 제생각!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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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자 여러분들! 저같은 경우에는 원래 밥을 먹을때 무료원자님 이렇게 콜라랑 다 섞어서 먹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취향입니다 이거는 영적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밥을 먹을때 썩충입니다 다 섞어먹습니다 어떠한 음식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극성 방송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입맛입니다 제 입맛은 다 모든지 섞어먹는 그런 취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입니다 먹도록 할게요 이발! 아! 진짜 실도 없나요? 아니 뭐? 수도 없나요? 혹시나 오우 할때라 와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개꿀맛입니다 아 진짜 와우 흠벌리버블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아 또 100개 중계방에서 미션은 본방 컴퓨터 사용자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킥뷰나 킥뷰를 원하시는 분 힙을 들었습니다 야 근데 지혜가 왜 안 오냐 100만원 못 벌었어 야 그리고 제 어캠은 50이 와아 어~~ 감사합니다. 백토개. 고맙습니다. 백만 원 안 벌었어요. 진짜 개뜸이다 미션 자 기타간 힘들었는지 이제 없죠? 자 내려가세요 쿠로님 지혜냐? 지혜냐? 우리 자기 왔냐? 대리 미션 가자 형님 자 쿠로님 미션 말씀해주세요 자 기표 드릴게요 미션이 늦었기 때문에 드디어 제 아바타가 왔습니다 야 대리 미션 좀 해주라 아 빨리 와 아 짱난게 하지마 빨리 와 대리 미션 가자 하자 지혜야 너만 믿는다 지혜야 여기 좀 목만 앉아주라 자 지혜야 와 김타왕 김드름 자 느렸어요 아 빨리 와 대리 미션 니가 해 힘들어 죽겠어 아 빨리 와 김타왕 김드름 자 형님 미션을 맞으면 해주세요 자 렛츠고 뭡니까 이게 왕뽕 그게 뭐예요 위에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언어가 안됩니다 형님 혹시 유치원때 카나다라 마바사 안 배우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발 예 알아듣게 좀 설명을 하세요 이해가 안갔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시고 꺼지세요 미션 신청한다 자 100개 크 아이디가 푸즈가 넘칩니다 형님 씨부려 보세요 자 렛츠고 혜주가 왕뽕한다 아 뭐야 시바놈들아 아이고 200개 떴어서 내려가세요 자 형님 말씀해주세요 자 닫히되요 자 형님 뭡니까 미션 풍천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5 4 3 2 1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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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오늘이지 우리가 형님 입에 기계 방수 아님 이모티 형님 6241이 말씀하세요 5초 4초 3초 아 개발 깐게 오구나 못 먹을 수 있는 벌칙은요 아 5분 안에 먹으라고요? 못 먹으면 벌칙은요 그럼 벌칙이 있어야죠 형님 5분 안에 못 먹으면 벌칙이 뭔데요? 벌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 지혜랑 밀가루 드라곤 10분 형님 5분은 좀 그렇고 10분으로 해주세요 아 7분으로 해주세요 거기에 사람이 못 먹고 콜라 그 다음에 씨발 탕수육 소스 탕수육 면발 다 불어가지고 개밥 했고요 그리고 맛이 더럽게 없습니다 이거는 개도 안 먹습니다 개가 여기 오잖아요 왜 왜 왜 왜 어 밥이다 왜 왜 왜 바로 씨발 바로 뒤집니다 개도 안쳐먹는 개밥입니다 이거를 처먹으라고요? 개밥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합시다 칠손들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쿠로 형님 100개 감사드리는데 형님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님 기쁘나 드릴게요 일단 더 많이 쏘셨기 때문에 그럼 7분으로 가시겠습니까 형님? 그럼 쿨하게 바로 갈게요 7분 콜 형님 7분으로 할 거죠? 어깨 콜 갑니다 하 7도 없나요? 하 하 아 지혜야 응원 좀 해라 제가 지금 이거 다 타이머를 못 켜놔서 지혜 너 핸드폰에 타이머 있어? 타이머 타이머 8번으로 맞춰놔 봐 가자 너가 들고 있어 치고다 오나 왜 핸드폰 물어 하 야 긴장되는 순간이다 아 오빠 진짜 고생 아 뭐 치웠다 시발 놈아 개새끼야 시발 방금 뭐라 그랬어요 뭐야 이거 진짜 너무 많다 지금 작업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 며칠 방송 안 봤더니 뭔 질환하나 시발 지혜씨 여기 잠시 앉아서 담배 한 대필 동안 멘트 치세요 아 냄새 담배 어디 있어요 저기 있던데 그래 이거 일단 이거 한번 맛보주세요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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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체했어 체했어요? 그러면 더 먹어보세요 아 나 수저히 먹어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아 진짜 체했어 먹으세요 벌리세요 벌리세요 자연스럽게 벌리세요 아 진짜 체했다 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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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견만 먹으세요 아 나 진짜 체해서 싫어 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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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견만 먹으세요 자 한견만 먹으세요 아 아 아 자기가 아 잘 먹었어 자 여기다 버리면 안 돼. 잘 먹었어. 오빠 나 이거 크게 해줘도 안 보여. 자 됐어. 자 잠시만 내가 지금 긴장을 푸는 순간이니까 이때까지만 내가 담배 피울 동안만 네가 멘트 지고 있어요. 알았어? 지금 이거 7분 부파해야 된다. 씨발. 멘트 쳐. 아니 다 김치밖에 없어. 나 오늘 김치 주제비 먹다가 취했는데. 우리 자기 김치 아닙니다. 씨발 무근지입니다. 아 김치 마.. 당분간 김치 끊어가니까 김치 먹고 취했어. 아 나 냄새때문에 미치겠다. 아 나 냄새때문에 미치겠다. 저.. 저.. 그거 뭐지? 슈에무라 오렌지 색깔 쓰고. 아 근데 나는 입술이 작아서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뭐지? 올리브영 가면 그 앞에 진열된 것 중에 9천원짜리 네모난 거 있거든요. 그거 코랄 색깔 진짜 예뻐. 나 그거 그거 그래서 그것만 써. 너네 말고 물어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야. 아 그럼 나 이제 나 직후 해야겠다. 편하게. 아 열한개 감사합니다. 응 이 사정. 당연히 내 사정이지. 내 입술에 바르는데요. 내 입술에 바르는데 너네 사정으로 너네가 바르라는 거 바르겠어? 정국이 intestine 부서 blev은 거 건강하고 어 댓글 봐봐. 어.. 12개 감사합니다. 개사 concerns 못쓰지 마세요. 브라 못써요. 맞는거 또 쓰지 못쓰겠니. 아니 이상한 거 물어보야. 브라 못쓰냐고 물어봐. 잘내 kapi,ler 5th disappears 예어쩌. 저한테 맞는거 써요. 네 맞는건 아실거에요 스포츠브라겠지 스포츠브라는 근데 진짜 막 시커트 스포츠브라 쓸세 있어요 운동할때 밴드 누구냐 데일밴드 누구냐 간다 시발 지혜야 토할그릇으로 가져와봐 간다 내가 도둬고 있는거야 간다 나온나 너무 커서 못차겠어 더블포바 가능합니까? 아쉬워 토할그릇 가져온나 자 이거 7분껏 들어갑니다 8분으로 맞춰라 토할그릇 가져오라고 토커내야 된다 토키네 아쉬워 오 시바 마 마 마 마 8분에 마 네 마 네 시발 오빠 뭐라그랬어요 방금 뭐라그랬어요 왜 이거 시작했지 오빠 침때문 시작했어 시발 시작합니다 실드 나왔다구요 옆 지혜 누나 너의 팬 지혜 누나러브 3일한게 가철구 실드 와 감사합니다 홑 홑 홑 홑 실드 킵윽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드 감사합니다 이거 사랑해 모을게 못됩니다 감사합니다 실드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가철구 바로 분마구로 들어왔어요 킵윽 드릴게요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드 바로 떴어요 실드 감사합니다 실드 맞아요 실드 맞아요 실드 맞아요 실드 감사드립니다 실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참 귀요뿐 Потому talked to me 미시인 외모 계속 하는것 재미없습니다 한번씩 저를 밀당을 좀 해주세요 하는꽃도 있지만 한번씩 실드로 해줌 으로서 얼마나 훈훈 합니까 나도 그런 기쁨을 좀 늘어야 됩니다 맨날 managed to catch냐몬나 당하는건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실드 아이고 100개 또 아 안보인다 넘어갔네요 감사합니다 퇴물하지 마세요 퇴물하지 마세요 퇴물 그만하세요 아 하겠습니다 와 자표 자표 유래 우리 유래님 팬 기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여캔방의 노예네요 감사합니다 스틱강의 감사드리고 아이고 또 자표 유래 아닌가 자표 유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표는 유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씨발 실드 나왔잖아 개새끼들아 실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이고 자표 유래 감사드립니다 또 자표 유래 100개 감사드립니다 실드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할게요 야 들어봐라 와 200개 오지고 오집니다 와 오바이 500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그럼 미션 가도록 갈게요 실드 아니라 그랬어 맞죠 와 오 나 이때 딸군 딸꾼 따랑해 연 딸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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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개 아이고 딸군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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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너 방금 이거 뭐였어요? 뭐? 아 근데 진짜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 지금 배에 곤치 있어요? 예? 곤치 있어요? 김치 있어요 아 오빠 냄새 아 기모티 자 감사합니다 실드 맞죠? 실드 인정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개도 안 먹습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한개를 먹을게요 이거 대신에요 열황이 감사합니다. 실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그로 끄지 마세요 3일 안에 쏜게 뭐겠습니까 이제 제가 삐팡 이런게 3일 아니겠어요? 예? 실드 한다고 이제 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발 지윤씨 한 번 먹어볼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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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요. 먹으세요. 좋은데 썼습니다. 한 번에 어따 썼어. 한 번에 먹으세요. 드세요. 나만 드실 수 없습니다. 너도 먹으세요. 자, 잘 먹으세요. 잘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아주 좋아요.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먹어야지. 자, 미자 성공. 아, 쿠로야. 왜? 백댄 쏘고 이 개새끼야. ㅅㅂ 부려먹네. 실려 놔주세요. 손으로 짬뽕 먹어. 손으로 짬뽕 먹어. 아, 알겠습니다. 손으로 짬뽕 먹어. 자, 다 먹으라 말 안했어요. 아, 형님 이거는 쉬운 거니까 짬뽕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려가세요. 자, 딸근떠 써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딸근 딸근 따랑해 연. 딸근 딸근 따랑해 연. 딸근 딸근. 아, 뭐 너 재미야. ㅅㅂ 내가 힘들 때 6년 전 때 제가 초기 리액션. 에? 내가 이거 딸근 딸근 따랑해 연. 이거 혁명이었어요. 6년 전 때 나 쟤드 원. 레전드 싫을 때 씨바놈아. 어? 오 쟤드. 어? 뭐지? 오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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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초절정 원디킹. 중계방은 미션은 못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100개 감사드립니다. 내가 시즌1 때 진짜로 레전드였어요. 예? 근데 너도 알거에요. 최유모 씨. 정말.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크루 형님. 이 개새끼. 100개 쌓지만 우리 후청님께서 바로 아가리를 먹이면서 너는 조밥이다. 그냥 꺼져라 씨발. 하시면서 바로 형님께서 미션을 가져갑니다. 자 형님 말씀해주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저는 형님밖에 없습니다. 형님. 사랑합니다. 지혜 지혜 있으니까 국물만 넣어서 국물은 지혜 주고 건배기는 철가 왜 222개 죽어서 국물을 낳아 먹으래. 자. 우리가 손님을 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구해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밑에는 커피다. 신기하다 오빠. 왜 부금이 한심하다요. 자. 우리에게 커피단이 있습니다. 그냥 핫하나고. 어. 잠시만요. 잠시 실제로. 여기서 바로 대가리 굴립니다. 저기 아까 뭐라 그랬지요. 저기 대가리 좀 그릴게요. 뜨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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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몇 개로 먹으려면 안하겠냐? 자, 제시. 자표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미션 말아주세요. 국물 드릴게요. 제시. 살짝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건너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못하냐고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레시피에는 바로 콜라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라가 약간 조금 더럽게 맞췄기 때문에 탕수소스로 첨가했습니다. 탕수소스로 첨가한게 아닙니다. 플락스 거기에다가 바로 뭐 들어갔죠? 바로 짬뽕소스. 짬뽕소스와 혼합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나요? 맛있나요? 맛 더럽게 없죠? 당연하죠. 쿠로 형님. 쿠로 이 새끼야. 야 X 같네. 쿠로 이 새끼야 뭔데 미션. 그만해 개새끼야. 뭔데. 건더기 국물 철고 혼자 다 처먹으라고? 와 개새끼 또라이네 저거. 저거 칠도 없습니까? 시발. 저 새끼 악마입니다. 시발. 와 자표요래 또 뵐께.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자표요래. 저거 미션도 아닌데 그냥. 실드. 5초로 받을께요. 5. 4. 4. 4. 2. 1. 1. 제발. 제발. 1. 2. 내려가 이 악마새끼야. 시발 놈아. 내려가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형님. 딸근이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실드. 이렇게 되어야 재미있죠 딸근이 형님. 내가 볼 때 저 형님. 내가 초기실부터 보지는 형님이에요. 딸근. 따라해보세요 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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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형. 좋습니다. 아주 묶은 달아오릅니다. 뭐야 이거. 아 좆같네 아. 형님 뭔데요. 형님. 역실드인가요. 형님 말씀하세요. 역실드에요. 역실드는 하고요. 아 좆같은 새끼. 아이타께. 존나 친다시. 딸이빨. 시내분께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조심하세요. 실드 없나요? 저 5초 새로웜게요. 딸근이 형님. 차랑합니다. 5. 4. 3. 3 2 1 이야 사랑한다 사랑해 아 철구부 회장 고맙다 충신이구만 아이고 고맙다 충신이네 철구부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살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가치의 용돈 기표 드릴게요 어차피 제거에요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리구요 아이 뭐 달 지소야 지랄하지마 그런거 없어요 재현이 쉴드 맞아요 철구부 회장 철구부 회장님 쉴드 맞죠 아이 말해보세요 선동당하지 마시구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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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실드 맞대잖아요 맞아요 개새끼들이 어그로 까고 있어요 저 형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네 형님입니다 야 그리고 씨발 자표 유래님 또 별분성 100개 아 씨발 별분성 받는것도 힘들다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자표 유래 형님 지혜 그만 욕해 감사드립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아 실드신가요? 실드 치솟으신가요? 그럼 5초 새롭게 바로 가도록 할게요 5 4 3 제발 아아 제발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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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는 별붕수만 쓰면 됩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대가리가 없어집니까? 예? 중조리세요? 감사합니다 실드 15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저 이거 먹으면 뒤져요 여기에 콜라 들어갔구요 탕수육 소스 들어갔구요 짜풍이랑 어떻게 섞어먹습니까? 제가 무슨 씨발 소입니까 소? 소도 이거 안쳐먹어요 씨발 빠개노 아 왜그래 자꾸 아 이 새끼 진짜 레알 장애인이네 이 새끼 아 또 떴어요 쿠루새끼 또 카운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형님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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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5 제발 저 제발 3 제발 1 제발 제발 1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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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4 4 terrorism 5 6 여건 それ 5 5 New 지혜한테 용돈 드릴께요 형님 감사합니다 아유 같이 용돈 100개 감사합니다 와 300개 야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100개 100개 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같이 용돈 야 시발 너의 펜도 있어요? 용돈 드리겠습니다 지혜야 용돈 줄께 고맙습니다 같이 용돈 자 일단 실드 떠가지고 저는 이거는 못먹겠어요 아니 근데 시발 이걸 어떻게 먹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래 이거 그리고 지금 시킨지 한시간이 넘었어 이거 먹으면 진짜 농담 아니라 나 내일 방송 못해요 아니 선비가 아니다 실드가 또 짜란다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럼 다 들어와 개새끼들아 시발 예?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처먹어요 7분안에 여러분들 이해집에 한겹팽그릇까지 감사합니다 자 좋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 공개하자구요? 얼마 안됩니다 내가 볼 때 만개도 못받았어요 진짜로요 그럼 이거 먹을까요? 그럼 먹으면 성리풍 있습니까? 청계 그러면 7분콜할게요 이거 진짜 와아악 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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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내가 볼 때 빡쳤어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진짜 농담을 처맞고 다녀도 자룰지 하나 없는데 여기서 시발 여기서 오! 와아악 철투부 회장 부들부들 중이대요 쿠로 형님 바로 시발 삼삼삼니 지금 쿠로 열받는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토요두부 회장 형님께서 바로 시발 저기 쿠로 형님 부들부들 중이대요 부들부들 중이대요 이발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아 쿠로 꽤 획땅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으면 실드 떴으면 안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무슨 미션하는 이거 처먹어라 그 다음 뭐 지뢰찾기 해서 못하면 이거 처먹어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쿠로 형님께서 너무해서 아까 전에 콜라 쳐붙고 완전히 개사악한 새끼에요 내가 보는데 저 새끼 진짜 피해 만성증 있어 쿠로 새끼 쥐가 쥐가 피해자니까 나도 피해자 시키려고 지랜스님 백구개 진짜 주먹이 웁니다 예? 이발 진짜 때리고 싶은 변상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걸 진짜 안 먹을게 형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미션으로 하며 저 먹어요 아아아아아아 백구개 지르세요 아 민망하다고 이제 지르세요 깍깍깍깍깍 덜으세요 깍깍깍 덜으세요 덜으세요 다워 고래잡이오 아 시발 고래잡이오 고래잡이 형님 500개 환생아님 3,3,5개 잠시만요 근데 이 고래잡이 형님께서 환생아님 이분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뭐야 뭐야 형님 먹을까요 말까요 쉴든가요 3,3,5개 환생아님 3,3,5개 이따 늦게 쑤셨는데 기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늦었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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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까요 말까요 저 형님 내가 볼때는 처먹지 말아요 형님 고래잡이 형님 아이디가 정말 멋지십니다 형님 형님 사람들 너무 심한 아 DS가 아니라 자레스였어? 자레스님 시발 바로 형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오 제가 시발 그러셨습니까 빛나 가도록 할게요 빛나 빛나 지애씨 또 먹어 주세요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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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안나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뭐urally 힘든 puisim 아 policуб아 쏘뚜 좀 괜찮냐 소스로 시'ma 너무 엄마 코코멍이 들어가든 거예요 코코멍이 들어가든거 코코멍이 들어가든거야 그저 모든게 코코멍이 들어가든거야 Appreciation moderne progress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션 실패에요 아 그럼 다시 할게요 한개만 더 집어주면 꼭 생각 아닙니다 한 번 나오세요 공중제비 보여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개 할게요 아 가리잖아 아 빨리해 아 가리지 말라고 돌려줘 빨리 아이 생각이지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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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끝났죠 하 자 됐죠 다른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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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아 아 알 예 에 아이디 뭐였어 아까전에 콜라 칠분컷이었죠 물고나무 콜라 칠분컷이라 말안했습니다 콜라 자폐유레닝 또벨게 칠분컷이야 할게요 칠분에 아 3분에 3분 갑니다 자 콜라 에스퍼드 でしょう Mutta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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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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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hビデオレ理由 癙 밖에 随 buyers バ med Vai ett 0 1993 인강부입니다. 저도 한마디 할께요. 자 일단 충전 좀 해주시구요. 흠 감사합니다.